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펠리세이드입니다 이 차량 2019년식 약 3만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6mm 정도 나오네요 약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식되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리어 헐트링크부터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부식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프레임 보시겠는데요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엔진 오일 펜 쪽 보시면 누유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도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타이로드 핸드 로어 암 등속 조인트 모두 유격이탈 손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약 4.8mm 정도 나오네요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매우 깨끗한 훌륭한 상태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 룸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 룸 보시면 세차처럼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50% 나오네요 이 차량 약 25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편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룸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실내 상태 점검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제 주행거리 29,952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거의 풀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라운드 뷰도 작동되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필요하신 대로 화면 전환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주차감지 센서 그리고 스타빙고도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도 모드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전좌석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패드 시프트와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보면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후축방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것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지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실내 컨디션 보시면 거의 새 차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버건지 색상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쾌적하고 손상 없이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었는데요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는 점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카페까지 깔려 있어서 더욱더 깔끔하게 관리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수월 마크나 스톤 칩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말끔하고요 그릴도 깨끗합니다 범퍼 부분도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다만 이쪽 부분 보시면 약간 빠진 자국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점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 굉장히 깨끗한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도어 쪽 쭉 보시는데요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흠집 없고요 문콕 자국도 보이지 않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사이드 실까지 깨끗하네요 리어 핸더도 말끔하고요 뒤쪽 오셔서 테일 램프 손상 없고요 범퍼 쪽 그리고 트렁크 쪽 모두 다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쭉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스크래치 사이드 실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쪽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 아주 미세하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A급 상태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펠리세이드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A급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신차급 차량입니다 옵션도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